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가 없다 중국의 한 지식인 주장을 신문으로 접하면서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양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교양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깡패처럼 주변 국가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자국민을 또 함부로 대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억지르고 이런 나라를 두고 교양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7월 20일 날에 실린 다이시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3월 말 연설은 절반은 진실이고 또 다른 절반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 못한 4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이란 강연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클질 줄 몰랐다. 그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추후에 호감도 없다. 트럼프는 중국을 무역 테러리스트, 글로벌 경제 침략자, 사기꾼, 좀도독, 규칙 파괴자 등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중국이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해서 중국을 죄악이 너무 많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다. 제 생각은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고 또한 중국은 자국 이익만 개글스럽게 추구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중국만의 문제일까. 얼마 전에 호간 멜린드 주지사에 대해서 그가 참여한 만찬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자신을 두고 테러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을 그것을 한 번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방국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우리 위원 나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도가 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와 잠시 단판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고 밀어붙이고 정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들을 보면서 정말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도가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인들 가운데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을 악도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야비한 행동이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이토록 미국의 얻어맞는 데는 중국의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자인 중국 편에 서서 반미전선을 구축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웃한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비추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눈곱에도 없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개글스럽게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누가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웃한 나라에서 조금만 시간을 내면 둘러볼 나라지만 중국을 방문한 일은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썩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미국 국내가 일사불란하게 통일전선을 구축한 점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만큼은 완전히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문명국가로서 갖춰야 될 보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보면 미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을 두둔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미국은 국가 책략이 틀렸다면 바로 180도 수정하는 나라다. 미국은 얼굴을 바꾸는 속도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미국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명확한 답을 하기 힘듭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잘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중국을 제대로 못 본 것이죠. 우리가 WTO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역 상황에 기회를 주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중국이 자유 국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게 오판이었던 것이죠. 또한 미국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유연성이라는 점은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이익을 중시한다.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호의를 믿고 약탈하듯이 자국 이익만 추구했다는 것이 중국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미국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 우리가 당신을 추월한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번에 미중 갈등에는 현실적인 이해의 충돌도 있겠지만 중국인의 허세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게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이 많지만 그렇다고 원만한 동맹관계를 유지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선학 개념과 정의 개념에서 중국과 미국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의 뿌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선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미국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째 미국이 세계의 큰 행림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받아하기 어렵지만 감정이 사실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일곱번째는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 운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특히 중시하고 기술을 공유하자고 하면 바로 좀도독으로 몰린다. 제 생각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약탈해온 것이죠. 기술적인 면에서. 여덟번째는 미국은 전략의 고수란 점이다. 일단 미국으로부터 적이라고 낙인 찍히면 골치 아프다. 미국이 반테러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생각은 구석구석 자기 몫을 다하는 전문가들이 단단하게 표준한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홉번째는 미국 선거가 국가 전략을 바꿀 것이란 기대에서 안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은 미국이랑 한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중국 봉쇄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미국이란 한나라에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 엄청난 격차가 양국 사이에 있는 것이죠. 중국 스스로가 허세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